여러분의 말씀을 좀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진 몇 장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저 뒤에 보이는 게 뭐죠? 이렇게 삐죽하게 지붕 둥그랗게 나온 거? 옛날 중앙청 조선총독부 지금은 없죠? 네, 네, 그거 보시기에 그 다음 사진 이게 어딘지 아세요? 어, 이거 어떻게 아셔? 아, 이거 아시네 살다 오신 거 아니죠? 청계천 네, 청계천, 청계천 그 다음 사진 이건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데 어쨌든 어떠세요? 사진을 보니까 아름다우세요? 아니면 끔찍하세요? 지금의 우리가 막 이렇게 웃고 하지만 사실 이게 비참한 사진이죠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우리 오늘 토요일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1950년 6월 25일이죠 72년 전에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시내 사진입니다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이 새벽에 그것도 주일 새벽에 주일에는 다 이제 예배드리러 갈 거라는 거 알고 그냥 다 이게 손 놓고 있을 때 새벽에 불법 남침을 하죠 그래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숙대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숙대밭이 되는 겁니다 근데 72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정말 한국전쟁으로 이 땅에 어둠이 덮였죠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질 않았어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일어나 달려가게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세계 현대사 역사에서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 더미 속에서 다시 재기를 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멋지게 재기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폐허 더미로 변한 나라를 보석 같은 나라로 재건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디 요즘 청계천 가보세요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디 나라만 그렇게 있습니까 폐허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일터도 폐허 더미가 될 때가 있어요 부도 한 번 맞아버리면 쫄딱 나가잖아요 있던 회사도 없어지고 개인의 삶도 그렇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그냥 순식간에 쫓겨나거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거나 아니면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가정이 깨지거나 건강을 잃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 인생의 폐허 더미 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느끼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괴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나라가 됐든 폐허 더미 상태로 계속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다 딛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성공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지지부진하다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곳도 있겠죠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분 계십니까? 자꾸 내 인생의 폐허 더미 위에 머무는 것 같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 그런데 이게 싫고 뭔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을 만져주시고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그것도 한 폐허 더미 속에서도요 꽃을 피우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우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정말 목말라하며 사무하며 이 말씀 앞으로 더 깊이 잠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루살렘도 폐허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줄같이 여기던 여와의 성전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모든 걸 다 뺏어 가거든요 성전만 부서진 게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과 함께 왕궁도 어마삐까뻔쩍 했잖아요 그것도 벅상 망해버립니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한국전쟁의 잿더미가 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도 유다도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1개 하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파벨론 왕 누부간네살에 19번째 5월 7일에 파벨론 왕의 신보 시위대장 누부 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죄다 죄다 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폭삭 망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포로를 잔뜩 붙잡아 갑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자초한 죄예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가슴이 더 아팠던 것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부모가 잘못한 자식에게 회초리는 들지만요 그렇다고 자식을 아주 내버리지는 않는 법이죠 그죠? 사랑하니까 때로는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회초리는 드셨지만 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70년 뒤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나랑 좀 관계를 좀 회복하자 다시 나와 친밀함을 누리자 이런 날이 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하여튼 몇 가지 용어는 외우셔야 돼요 바벨론의 누부가니의 살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집트의 누구? 바로 파라오 이 정도는 대충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제 유다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 중에서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시켜서 이 첫 번째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사명을 맡긴 이유가 있어요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입니까?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다시 건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다시 설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서 무너지고 지워져 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 그게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맡기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방해 공작도 있었지만 힘을 합쳐서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 성전을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포로들을 다시 귀환하실 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약 80년 뒤에 첫 번째 귀환자가 돌아오고 80년 뒤에 이제 에스라 제사장이 또 사람을 끌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에스라 제사장은 성경학자예요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의 사명은 뭐냐?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그동안 멸망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세워놓고 아 이제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라고 했는데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알아보자 해서 에스라가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았다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지도 이 지도를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려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손에 지도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지도를 보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비게이션을 켰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는 손에 들었어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 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받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세 번째 포로로 돌아왔던 느헤미아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아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하나님의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내보자 하고 이 동기를 북돋는 거예요 이걸 느헤미아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들어온 지 13년 뒤에 이제 느헤미아가 딱 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아설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느헤미아가 고국에 와서 했던 핵심, 주요, 사역이라고 한다면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뭘 건축했어요? 성전 그 다음에 뭐를 새롭게 했어요? 율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와서 하는 게 성벽입니다 성전은 처음 포로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 폭삭 망했겠죠 어쨌든 그 전에 망하지만 그리고 느헤미아가 445년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대충 따져도 140년 이상을 뭐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40년 이상 무너져 있던 성벽을 느헤미아가 와서 다시 그 폐허더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성전은 처음에 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20년이 걸렸어요 방해가 좀 있어서 한 15년 멈췄다가 하여튼 20년이 되어서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성벽을 완성하는 데는 재건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물론 방해가 있었어요 이때도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추측할 수 있도록 당시 느헤미아가 건축했다는 성벽 모양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 위쪽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 있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먼저 20년이란 긴 시간 안에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헤미아가 와가지고 삥 둘러서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된 거 보이시죠? 이거의 성벽을 만든 거예요 일이 훨씬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나 걸렸을까? 맞춤형으로 짜장면 와! 손 드셨습니다 400년! 400년! 땡! 아! 며칠! 며칠인 걸 맞춰야죠 어디서 야매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땡! 아! 네! 이현승 검사님 7일! 7일! 아! 이스라엘 7일 전쟁하고 약간 행동하는 거다 땡! 아! 우리 원래 이현승 검사님은 키즈 왕이시거든요 오늘 땡! 자! 마지막 한 명 1년! 땡! 아! 모르시는구나 아! 왜 갑자기 수화를 하고 그러세요 52년? 아니 52일! 짜장면 두 그릇! 알겠죠? 윤경아 어머니 짜장면 사드려라 알겠지? 네! 아! 맞아요 52일 만에 끝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의 끝남에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아니 우리 교회 담 쌓는 게 아니라고요 한 도시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허물어진 거니까 쌩쌩 처음부터 쌓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니에이미아 설 읽어보면 처음에 니에이미아가 이렇게 어떤가 보려고 와서 밤에 나가보거든요 근데 말도 지나갈 자리가 없는 정도로 폐허가 돼 있었어요 그거 52일 만에 한 거예요 진짜 원더풀이죠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한국인도 아니고 어떻게 52일 만에 해내죠? 우리 한국인도 엄청나잖아요 이 작업 속도가 대단한 거예요 니에이미아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니에이미아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니에이미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적속들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됐다는 걸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왜? 온갖 방해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았어요 적들이 알아요 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오히려 나의 대적들, 사탄들, 마귀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저거 하나님이 하셨네 사람이면 저렇게 못하거든 이걸 알아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뭘까요? 니에이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로 선택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니에이미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52일 만에 완성된 이 성벽은요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벽이 뭡니까? 집에 담이 있다면 성벽은 도시의 담인 거예요 도시의 담, 도시의 울타리 이렇게 도시를 감싸주는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왜 쌓아요? 인테리어 하는 겁니까? 바깥이니까 바깥 익스테리어인가? 바깥 장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장 큰 이유 성벽을 쌓는 가장 큰 이유 뭐예요? 적들로부터 방어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방어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적들이 공격할 때 효과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없으면 결국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맘 편하게 생활할 수가 없다고요 성벽은 이렇게 중요해요 동시에 성벽은 경계선의 역할을 합니다 경계선 무슨 말이에요? 성 안과 성 밖을 구별해 주는 게 성벽이에요 성벽이 있으니까 아 이건 성 안이구나 이건 성 밖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경계로 해서 성 안은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 보호가 있는 곳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성 밖은 뭐예요? 위험과 불안과 무질서가 도사하려고 있는 곳이 성 밖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경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성 밖에 있는 위험과 불안과 무질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를 미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벽을 세운 것이 우리들의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삶이 불안하다고 그랬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질서가 없다고 그랬죠? 왜일까요? 성벽을 통해서 성 밖에 있어야 할 영적인 대적들이 이제 이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줘야 방어가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던 대적들이 그냥 어? 가도 되나 보다 하고 우리의 심령에 그냥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잦아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엔 성 밖에 있어야 되는 그런 대적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익숙해 너 우리 편이 있어? 친구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같이 친구 먹고요 손잡고 노는 거예요 성 밖에 있어야 될 대적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하도 들락달락해서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 밖에 있어야 될 영적인 대적들이요 이제 나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성백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도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도 알았는데 성벽을 통한 질서와 보호와 안정과 분명한 어떤 구분이 없다 보니 방어가 없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꾸질 못하는 겁니다 가꾸질 못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동안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실제로 포르로 돌아온 자들이 성전도 세웠어요 율법도 새롭게 배웠어요 근데 나라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어려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피고 실천하며 살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대적과 손을 잡아요 성경에 나와요 느예미에 도비아 삼발라 이런 유대족 속이 아닌 자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의 방 이방인의 방을 만들어주질 않나 손잡는 거예요 대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도층들은 자기 백성들을요 학대하는 거예요 볼모로 잡아서 고리대금 오바 착취를 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노예 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의 상황들인 거예요 느예미아가 성벽을 다시 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위협과 무질서들을 정비했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그 일을 합니다 느예미아는 성벽만 재건한 걸로 땡친 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킵니다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몇 가지만 쭉 말씀드릴게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용해 먹던 이방인들 삼발라 도비아 개선과 같은 이 대적들을 물리쳐요 물리칩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일삽던 지도층들의 부정 부패를 끊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자 정신 차리자 하고요 법을 바꿔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총독으로서 받는 자신의 녹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재정을 털어 가지고요 자기와 함께하는 배고픈 자들을 매일 먹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고 언약을 합니다 우리 명단 적어서 약속하자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유다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다시 개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골고루 살게 하는 거예요 나라에 골고루 살도록 행정제도를 개선해요 그리고 성전은 세워놨는데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왜?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에이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물질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배고프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전만 세워놨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제대로 일단 그들이 대접받아야지 그래서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힐 수 있도록 또 제도를 정비합니다 종교적 제도를 다 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감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헌물을 놔둬야 되는 방에 들어와 살던 도비야 내쫓아버려요 어디 감히 성전의 성전다움을 해치는 일을 하느냐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로 불거졌던 이런 순수함에 대한 것들도 율법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느에미아는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너무 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그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느에미아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또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느에미아는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였어요 느에미아는요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술관원 이러니까 무슨 술 접대부인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왕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에 독을 타서 들여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진짜 믿을 만한 신화를 하나 옆에 세워놓고요 그걸 다 먹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이란 말은 뭐냐면 왕한테 술이 들어오면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거 좋은 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나도 해보고 싶다 하여튼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나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위급 왕의 최측근 공무원인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느에미아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높은 자리 한 나라도 아니고 대제국 왕의 최측근 고위 공무원 이 사람은 평생을 권력자로 살 수 있어요 진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에미아가 자신의 개인의 유익, 만족, 안위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늘 고국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고국 유다 땅에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니가 얘기한 걸 들은 게 아니고요 물어봐요 어때? 어때? 하나님의 나라 내 고국 어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니가 행님요 말도 많이 있어 챗더미입니다 챗더미 폭살 망했습니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게 아니에요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받은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가라 가라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왕에게 간청하여 고국의 유다 땅에 총독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누에이미아가 야 이제 내가 술간원이라도 왕의 최측근이라도 결국은 신한데 유다에 가서 왕노릇 한번 해볼까 이러고 총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폐헛더미가 된 고국 유다를 재건하기 위해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개고생하러 가신 겁니다 이렇게 고국에 와서요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왜냐하면 암살 조직단이 있었거든요 이런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자기 백성들과 뒹굴며 고생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안 씁니까 하나님이 이런 누에이미를 사용하셔서요 무려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재건하셨고 또한 영적으로 여전히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재건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아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나만의 유익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위대하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나이 상관없어요 내가 늙었는데 아니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모세 보세요 80부터 시작했어요 얼마든지 성별 상관없어요 성별 상관없어요 가정 배경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찐하게 만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거 그래서 목사님 저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열심히 헌신하려고 다짐하고 도전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깨딱 잘못하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의 열정으로 달려가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어 너무 좋아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어 그리고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성격 내 열정 내 고집 이걸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이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탈진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탈진해요 더 위험한 건 뭐지요? 목이 뻣뻣해져요 교만 병에 걸립니다 목이 안 숙여지네 자식들아 너희가 숙여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딴 거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겸손하다는 증거가 뭐냐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면 되는데 뭘 야 비교 내가 할게 아 그것도 못하냐? 기도하는 척만 해요 자기 자랑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리하려고 해요 교만한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하나님에게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기도 할 때요 뭐부터 찾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극률부터 찾았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률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극률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니에미아는요 위기의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그 몇 장 안 되는 그 성경 보면 한 7, 8차례를 계속 하나 앞에 그 상황 상황마다 기도를 합니다 몇 개만 볼게요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니? 뭐 걱정 있니? 그때 이제 너 원하는 게 뭐야? 물어봐요 왕이 그때 이제 니에미아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으면 아싸 기회다 왕이시여 저를 고국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니에미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요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해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요 보통 우리가 화살기도라는 표현을 쓰죠 왕이 내게 이르실 때 그러면 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하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론님 아세요? 그분이 중국 대사도 오래 하셨고 하여튼 대통령을 최측근해서 모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렇게 하셨어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이 부르셨대요 김대중 대통령이 잠이 없으시대요 새벽에도 부르시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이분이 늘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장을 입고 기도하고 딱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앉았어? 막 이런대요 부르면 껴가니까 그런데 어떤 날을 가기 전에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떤 날을 급하게 부르셨나 봐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분이 기도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입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 갔다 와 그런데 고러기를 몇 번 하시더래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랬대요 당신은 뭘 그렇게 맨날 잊어먹나? 그런데 그분이 뭔가 잘 입고 왔습니다 하고 나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통령을 만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도 하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아 놀랍죠?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에미아한테 배우셨나 봐 우리도 배웁시다 알겠죠? 그리고 니에미아는 자기들의 대적들을 향해서요 자기를 암살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열받잖아요 그리고요 니에미아는요 권력이 있어요 왕이 써준 추천서들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식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한 게 아니고 주님을 노하게 한 게 왜? 성벽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감정이 욱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한테는 대놓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흥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들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상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여러분 내 감정에 휩싸이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특별히 마음 상할 일이 있을 때 내 자존심을 긁어내릴 때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한 어떤 조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처리를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셔야 돼요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구합니다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이건 괜찮은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내 자랑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왔잖아요 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니엘미야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솔직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니엘미야는요 엄청 많은 복을 누린 자라예요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왕이 자기의 백이잖아요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요 무서울 게 없는 자예요 그런데 니엘미야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참된 권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고위관직자의 복도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 온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복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겸손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폐허더미 같을 때도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면 내 감정, 내 고집, 내 자랑에 붙들려서 살다가 삶이 폐허더미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신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낙고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 분 외아들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오늘 누가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이 되어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라고 하답하는 그리고 삶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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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